우유, 우유. 우와! 우와! 이거 치즈 만드는 거죠? 아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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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루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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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유를 끓이면 나오는 거품 덩어리 우름에 우유, 설탕을 넣고 반죽해서 말리면 우유과자 아롤이 됩니다. 먹어볼래? 이거 맛있는 건데. 누나? 언니 먹어볼게. 오케이. 진짜 맛있는데 안 먹어볼 거야? 진짜 맛있는데? 완전. 이거 설탕이랑? 사랑이 후회할걸? 예. 설탕만 먹어볼래? 맛있지? 조금만 치즈 먹을까? 조금? 오케이. 진짜 맛있어. 여기 설탕 더 많지? 오케이. 맛없어? 맛없어? 여기 치즈는 살짝 조금 시큼하긴 한데. 이성이? 무슨 맛 같아? 저는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. 아니요? 그런 교육도 너무 중요하고 사실 사랑이는 자라면서 계속 받기만 했을 거 아니에요. 뭐가 어디서 왔는지도 잘 몰랐을 거고 누가 어떻게 힘들게 구해왔는지도 모를 거 아니에요, 사랑이는. 뭘 줄까? 맛있어. 아니야? 맛있어. 맛있는데? 알았어. 같이 만들어 볼까? 내가 볼까? 너무 맛있어. gap Oh I got it I got it like it 시원해